주가가 오를 때까지 끈기있게 기다리는 투자의 철학자 아일 나이 40대, 거주지 아이치연 직업 전업 투자자, 투자 경력 27년 금융자산 약 3억엔 정보, 블로그 중장기 투자로 초부자가 되자, 운용 아일씨의 투자 스타일은 외식이나 소매 등 우리와 친근한 서비스업 회사에 주목해 성장력이 있다고 판단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 후 주가가 크게 오르기를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일씨가 현재의 투자기법을 확립한 계기는 피터 린치의 영향이 컸습니다 피터 린치의 종목 선전법은 친근하고 사업 모델을 알기 쉬운 외식이나 소매 등의 서비스업 가운데 영고지인 나고야에서 전국으로 진출할 것 같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 모델과 과거의 실적을 조사해 후보를 가려낸 다음 근처 점포를 직접 찾아가 상품이나 서비스, 손님은 많이 오는지 접객 수준은 어떤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회사의 주식을 최소 거래 단위만큼만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번 참석해보면 경영자의 수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쟁사의 주식도 매수한 후 주주총회에 참석해 라이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RLC는 시장의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일을 예측하려고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회사를 정확히 골라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회사의 실적이나 장례성이라면 제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으므로 그쪽의 힘을 쏟습니다 RLC의 투자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나 외식 등 우리와 친근한 서비스업 회사로 타깃을 좁힌다 2.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과거의 실적을 분석한다 3. 실제로 점포를 찾아가 상품 서비스의 질과 접객 자세, 인기도 등을 관찰한다 4. 주식을 최소 거래 단위만 매수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5. 주주총회에서 경영자의 이야기와 설명자료를 확인한다 6. 주주총회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회사 답변의 의미를 파악한다 7. 경쟁사의 주식도 매수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라이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8.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조금씩 늘려나간다 8. Ž prototypespel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